자 240페이지요. 마무리 시험과 7번 3점을 꼭지점으로 한 삼각형 abc에 대해서요. 각 꼭지점에서 마주보는 변 또는 그 연장선인 수선이 수선이네 수선 한 점에서 만날 때 수심이라는 소리죠. 수선이 한 점에서 만나니까 수심이에요. 그래서 a plus b 값을요. 일단 그림을 그려보자. 2,4 2,123 4 마이너스 2,2 1,2 3,4 6,2 3,4 다여 1,2 그래서 이렇게 그냥 그려 비뚤었다. 그래서 abc에 대해서 연장선에 내린 수선 수선은 이렇게 서서 수선을 내는 거 있지. 이렇게 그 다음에 얘는 야 모양이 이상한데 이게 내려져? 이상한데 이렇게 이 점을 구하는 거죠. 그럼 얘는 어떻게 구해? 그러면 얘는 이 수선은요. 이 직선과 이 직선과 수직인 애잖아. 수직. 그지? 그러면서 여기 한 점을 지나는 거지. 일단 이 직선과 수직인 한 점 지나는 거는 얘 기울기 구하면 되잖아. 다시 얘는 얘와 수직하니까 이 직선과 수직하니까 내가 이렇게 이렇게 그었다고 해봐. 그러면 일단 이 직선과 이 직선의 교점을 구하면 우리가 원하는 점을 구할 수 있잖아요. 근데 이 직선이라는 건 지금 이 마주보고 있는 대변의 기울기와 수직하고 그 다음에 여기 한 점을 지나는 직선이라고 생각하면 되잖아. 다시 얘는 얘와 수직하니까 이 직선의 기울기와 이 직선의 기울기가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나오는 애를 구해서 여기 한 점을 지나는 직선의 양정식 이렇게 세우면 되잖아. 그러면 뭐라고 할 수 있지? 그러면 해보자. 그럼 얘가 2,4 얘가 2,4 그러니까 얘가 6,2 그럼 얘들의 기울기는 6,2,2,4 그러니까 얘는 4분의 4 4분의, 마이너스 6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3이네요. 그러니까 얘와 수직이려면 3분의 2이면 되구요. 그리고 얘와 얘를 지나야 돼. 이 점은 마이너스 2,2 그래서 x 플러스 2, 플러스 2 이렇게 하시면 되요. 그래서 y는 3분의 2, x 플러스 2, 플러스 2라는 직선이 하나 나오고 그다음에 이번에는 이 직선과 수직이고 2,4를 지나면 되겠죠. 그럼 얘는 기울기는 6,2와 마이너스 2,2와의 기울기를 먼저 구해서 6 플러스 2분의, 마이너스 2, 마이너스 2 이니까 기울기가 8분의, 마이너스 4,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네요. 이렇게 자주 부러져요. 마이너스 2분의 1과 곱해서 마이너스 3이 나오니까 얘는 2면 되겠다. 그래서 2 그리고 한 점, 한 점이 뭘 지나? 2,4 지나. 그래서 x 마이너스 2 플러스 4는 y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. 그래서 얘와 얘를 연립해서 풀어서 나오는 점이 우리가 원하는 수십니다. 그러면 2x 마이너스 4 플러스 4는 3분의 2, x 플러스 3분의 4 플러스 2 이 없어지고, 예를 들어 넘겨서 3이 6이니까 3분의 4, x는 3분의 4 플러스 2다. 그래서 3분의 13, 4, x, x는 2분의 5 이렇게 나오고요. y는 2, x 마이너스 2 플러스 4에다가 집어넣어 그래서 2, 2분의 5 마이너스 2 플러스 4니까 얘는 2분의 1이죠. 그래서 5네. 그래서 2분의 5 마이너스 2 플러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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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